피부 속 수분 건조한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수분 전문 라인 하이드라 V가 탄생했습니다. 하이드라 V는 총 3단계의 딥 하이드레이팅 시스템으로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줍니다. 노르웨이 표르드 워터를 포함해 피부에 유익한 성분들을 제공하는 하이드라 리포조, 피부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어 수분을 충전시킵니다. 닫혀가는 피부 속 수분기를 열어주고, 피부 속 메마른 곳에 수분을 불어넣는 히말라야 미네랄.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므로 피부가 매끄럽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충전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하와이안 아사히. 탁월한 보습막 적용과 보습장벽 효과를 통해 스스로 촉촉한 수분력을 완성합니다. 바를 때만 촉촉한 느낌의 수분케어는 아닐까 고민하셨나요? 피부 속 수분기를 열어 수분의 힘을 키워주는 하이드라 V의 딥 하이드레이팅 시스템. 아티스트들이 하이드라 V와 함께 피부 속 수분력을 꽉 잡으세요. 비싼 크기만의 시간이 없으세요. 비싼 크기. 아티스트들이 하이드라 V와 함께 피부 속 수분이 있으며, 비싼 크기. 비싼 크기. 감사합니다.